오케이 새로 나온 차입니다. SCY 오른쪽 깜빡 오른쪽 깜빡 그쵸 모드도 바꿀 수 있죠? 딱딱딱 딱딱 모드하면 딱딱해보세요 오 자 단돈 7만 9천 양 당겨주세요 살살 오 드리프트 하고 오 드리프트 오 드리프트 잡히고 비교해서 온거 보다 자 자 이제 한 번 더 차가 직진 나오게 하려면 차가 먼저 직진 나오게 하려면 이거 트림을 줬다 되죠 트림 잘 나오네 직진 이렇게 손을 또 빠르게 한 번 드릴게요 인스턴트 우선 다시 공개 자 신청해 제발 verse 접근 제